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맥주, 담배 다섯 보루 해서 한 10만 원어치 장보기 시키면서 돈은 딱 만 원만 주는 겁니다. 이런 영화의 한 장면도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김혜경은 배소연한테 도대체 어떻게 왜냐하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재명 의원이 음식값을 다 줬다고 하니까 음식값을 준 근거가 남아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김혜경이 배소연한테 음식값을 줄 때 어떻게 줬나요? 우리는 보통 통장 이체하거든요. 요즘은 그냥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똑딱똑딱 하면 25만 원 딱 가고 아니 카카오톡으로도 그냥 보냅니다. 제 앞에 지금 전현석 대표님 앉아계시는데 제가 전 대표님한테 돈 보낼 일이 있다 애경사에 20만 원 지금 뭐 3분도 안 걸립니다. 똑딱똑딱 하면 촥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통장 이체도 통장 이체도 휴대폰으로 바로 합니다. 통장 이체가 됐건 카카오톡으로 조건 다 기록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경찰 조사에서 김혜경 씨는 이재명 의원의 말대로라면 80건이 됐든지 800건이 됐든지 배소연이 대신 돈을 낸 것에 대해서 김혜경이 그 음식값을 나중에 치러줬다고 하니 그 근거가 남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근거 내놓으세요. 이체가 됐든지 카카오톡이 됐든지 뭐가 됐든 혹시 모든 경우에 다 현금으로 냈다고 말할 그런 건 아니겠죠. 그 정도의 양심은 있겠죠. 또 이재명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인카드를 쓰거나 부당사용을 지시 또는 용인한 게 아닌데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고통을 겪는 아내에게 한없이 미안합니다. 눈물 난다 눈물 나. 그렇지 이 말 안 나오면 어떡할까 싶었어. 동정심 유발 프레임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고통을 여보 당신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공직자의 아내로 살아오면서 그것도 선출직 공직자의 아내로 살아오면서 당신이 이런저런 의혹과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구려. 그래서 정말 미안하고 평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고통. 하 진짜. 이게 이제 이 페이스북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겁니다. 이재명의 허위사실 공표에는 대장동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백현동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제1처장. 이미 고인이 됐죠. 이분을 몰랐다. 하 그것도 하위직원. 하위라는 말을 써서 참 눈에 거슬리던데요. 자기는 그럼 고위직원이야. 물론 위아래가 있기는 있지만 그걸 구태여 하위직원이라고 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지는 고위가 되나. 어찌됐건 저쯤 됐건. 이제 몰랐다. 나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었다 했는데 알고 보니 김문기 전 개발사업 제1처장이 이재명 성남시장님을 찾아가서 직접 보고를 했다. 그 관계자 진술을 확보를 했답니다. 황호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이현철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2처장 이런 분들한테서 관련 진술을 확보를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문기 전 처장하고 같이 골프까지 쳤답니다. 그래서 김문기 처장이 집에 와서 나 오늘 시장님하고 골프 쳤어. 아 참. 시장님하고 나하고 그런 사이야. 이런 말까지 했는데 더더군다나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9박 11일 밥을 30끼 이상 같이 먹었는데 밤도 같이, 잠도 같이 같은 호텔에서 자고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을 몰랐다. 참 정말. 아니 우리 이재명 시장님께서 어떻게 4천명 이름과 얼굴을 다 기억하실 수가 있느냐 그런 식으로 해명 아닌 해명을 하고 있는데 4천명을 다 기억하는 소리가 아니지요. 그중에 성남시장으로서 단군일의 가장 큰 업적이라면서요. 그 대장동 개발 거기에 핵심 실무책임자가 김문기 전 처장이었어요. 핵심 팀장, 개발팀장 그리고 호주에 11일, 9박 11일 같이 여행 골프도 같이 친 사람 이재명 시장이 4천명하고 다 같이 골프를 친 게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높으신 고명하신 시장님이 그것도 저 하위 직원들하고 골프를 쳤다면 몇 명으로 국한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마당이 비틀어졌어도 장군은 똑바로 치랬다고 이재명 대표에게 한 가지 말은 똑바로 해야 됩니다. 똑바로 입은 삐뚤어졌어도 이거는 털고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엮어보자는 겁니다. 털기는 뭘 털어요? 이게 뭐 들깻자루예요? 털게? 혐의가 있고 구체적으로 그 혐의의 사실이 입증이 되면 그것은 구속 또는 기소를 하든지 말든지 혐의가 없으면 무혐의 처리를 하고 그러나 약간의 뭔가 잘못이 있지만 기소할 정도는 아니면 불기소를 하는 거고 털어요? 턴다고? 엮는 거지요. 누구와 누구를 엮어? 나와 김건희 나 이재명과 김건희 여사를 함께 묶어보자. 발을 같이 묶어놓자. 이게 뭐 2인 3각 경계하는 겁니까 지금? 부메랑이라는 것이죠. 부메랑. 자기가 했던 말이 다시 자기에게 조국 전 법무장관이 그랬죠. 아니 이 사람은 정말 옛날 교수했을 때부터 국내외적으로 모든 일에 다 한마디씩 해놓는 바람에 자신이 자녀 입시비리 등등 해가지고 엮였을 때 그게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서 조국의 등에 꽂히더라고요. 이재명도 약간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비리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서 적폐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정치 보복이라고 한다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 이재명 대표가 그랬었답니다. 적폐청산을 위한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 똑같습니다. 국민들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재명 너 말 참 잘했다. 지금 이재명에 대한 수사도 맨날 해도 돼. 비위 혐의에 대한 수사니까. 김현지 보좌관이 지금 현재 이재명 의원의 보좌관인데 문자가 이런 소환장이 왔다. 마지막에 출석 요구서라고 되어 있는 마지막에 전쟁입니다. 이 다섯 글자가 지금 어제부터 아주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 다섯 글자입니다. 전쟁입니다. 저희 많은 시청자들께서 그리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전쟁 맞다. 비록 야당 대표의 보좌관이 한 말이긴 하나. 전쟁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 보복의 전쟁이 아니라 범죄와의 전쟁이다. 범죄와의 전쟁. 멈출 수 없는 전쟁. 휴전할 수 없는 전쟁. 야당 쪽에서는 정치 보복이다. 정치 탄압이다. 보복 탄압 이런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던데 왜 이걸 보복이라고 보는지 왜 탄압이라고 하는지 그 근거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거의 없죠. 그냥 말만 하는 겁니다. 말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 국민들께서 그런 프레임 속에 본의 아니게 이렇게 빨려들게 된다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만 열리면 보복이다. 탄압이다. 그러고 있습니다. 윤해관 핵심 인물 둘 권성동과 장지훈이 이선으로 물러나는 것을 두고 이준석은 위장 거세쇼 라는 말을 썼습니다. 위장쇼라는 말만 해도 엄청난 말인데 거세쇼 참 이준석의 입이 참 참 정말 XXX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게 없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그래도 거기까지는 넘지 말아야 될 선 같은 게 있는 건데요. 그 선을 거침없이 넘어버립니다. 권성동과 장지훈을 가짜로 거짓말로 아랫도리를 떼어냈다. 거세 쇼를 한 것이다. 다 위장이다. 그런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얘기를 이준석은 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윤핵관 거세 이야기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기사로 밀어내고 있다. 국민들이 소위 윤핵관을 싫어한다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니 기술적으로 그들과 멀리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는 것일 뿐이다. 정말 이들이 거세되었다면 이들이 지난 한두 달간 당을 혼란 속에 몰아넣은 일이 원상복귀 또는 최소한 중지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무리한 일정으로 다시 비대위를 추진한다고 한다. 그 말은 위장 거세 쇼라는 얘기다. 또는 애초에 이들이 기획한 자들이 아니라 이들에게 모든 것을 시킨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시킨 사람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킵니다. 삼척 동자가 봐도 이건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킨 겁니다. 이준석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과 장지원과 다시 악수를 나누는 일은 같이 밥을 먹는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이준석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 전부터 막 가자.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극악 무도한 단어까지도 서슴없이 동원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랫돌이를 타 거세당했다. 그런데 그게 위장쇼다.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시켰다. 아니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일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로 끝이죠. 아니 오래전에 이미 끝났습니다. 이준석이 뭐라고 했느냐? 지금 와서 품는다 이런 표현을 쓰면 제가 거의 돌아버린다. 애조의 애입니다. 아직은 나이는 37살이라고 그러는데 생각하는 거 하며 말 씀씀이 하며 애입니다. 아직 어린애 코올리게 애 그러면서 내가 무슨 달걀입니까? 품는다니요. 탕하답게 품는다고 하니까 기분 나빠서 못 돌아가겠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달걀입니까? 달걀 맞아. 못난이 달걀 그래서 어미 암탉이 그냥 팔로 툭 차서 둥지 밖으로 내버리려다가 그래도 마지막 기회 삼아서 한번 품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이지 기분 나쁘다니 그런 말 듣는 분들이 더 기분 나쁘겠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라고 청취자가 질문을 하자 이준석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성공한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십시오 하하하하 이거는 그렇게 크게 웃었다는 것은 성공한 대통령이 되십시오 하고 비웃는 거지요. 어림없다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야비한 저주의 웃음소리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준석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치열하게 정치적 투쟁을 할 때는 하더라도 이런 야비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상대편이 절대 잊지 않습니다. 기네스북에 올라야 될 것 같습니다. 기네스북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스스로 자칭 대통령 선거 1등 공신이다. 제 거취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내가 물러날지 말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과 왈부를 하지 마라. 뭐 이런 뜻 같은데요. 지금 온라인 상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 말 때문에 왈과 왈부 지금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번에는 뭐 자기가 자기 사람을 하나 대통령실에 심으면서 장재원한테 7급으로 써달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9급이더라. 이 9급 공무원 발언도 있었죠. 그 다음에 내부 총질 문자 메시지 이걸 또 사진 기자한테 들통이 났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자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 과거 발언이 또 하나 불거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지방선거 유세할 때 이랬답니다. 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각종 예산 정책 제가 다 오케이 해야 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윤석열 대통령 친구 아닙니까 제가 오케이 하면 다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 후보를 당선시켜주시면 요구하는 예산은 제가 다 떨궈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사자성으로 호가호위 한다고 얘기를 하죠. 여우가 호랑이 행세하는 것. 참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일반 저희 시청자들께서 생각할 때는 아니 바로바로 비상 긴급 의원총회도 열려야 되고 그 의원총회 5시간 회의하고 끝났다는데요. 그러지 말고 2박 3일 동안 의총장에서 입을 갖다 놓고 먹고 자는 한이 있더라도 결론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기경들께서 교황을 선출할 때 하는 방식인 콘클라베처럼 여기도 이래야 되는 것 아니냐 끝장 토론이라는 게 뭡니까 끝장 마지막 결론에 거기에 구성원들이 모두 다 동의할 때까지 토론을 멈추지 않는 것 이게 끝장 토론 아닙니까 윤리위원회는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국민의힘의 구성원들이 윤리가 그 바닥까지 깨져버린 상황에 대해서 윤리위원회도 뭐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 이준석을 추가로 징계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아이고 답답합니다 다섯살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게 했다는 박순회 전 교육부장관 얘기까지 올라갈 필요도 없이요 지금도 대통령이 조마조마할 겁니다 오늘은 또 어떤 장관이 사고치나 대통령실 대통령실 이렇게 인사 문제 대통령실 내부에서의 티격태격 그래서 30명을 속가내야 될 정도로 대통령실도 지금 정말 나사가 한없이 빠져있는 모습 그런가 하면 국내인 100명이 넘는 국민의힘 의원들 다 어디 갔어요 당대표라는 자는 지금은 전 대표죠 내부 총질도 모자라서 지금 내부 폭탄을 거의 하루도 건너뛰지 않고 내부 폭탄을 터뜨리고 있고 전임 당 대표라는 자가 서울 남부지법에 낸 가처분 신청이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서 국민의힘이 내려고 하는 정책은 다 홀드되어 있습니다 정지 일단 스톱 지난 일주일 동안 국민의힘은 뭐 했느냐 335 의원들 만나면 야 가처분 신청 어떻게 될 것 같아 얘기밖에 안 하고 있다 이거죠 야 이준석이 어떻게 하지 저를 그냥 한 대 쥐어박아야 돼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야 돼 이런 얘기밖에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뜻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대체가 도대체가 장관들도 대통령 걱정시키지 대통령실도 대통령을 걱정시키지 국민의힘 당 의원들도 대통령을 걱정시키지 소세에 달린 새 발처럼 대통령을 튼튼하게 지지해야 될 이 세 곳이 자고 일어나면 사건 사고를 하나씩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 cer's 세트는 에잇 śniej demasi 넓 데은 터뜨리고 僕 가 наруж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